동대문구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1,170만 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별 최대 150만 원을 제공하며 공모분야는 주민소통, 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등 7개 주제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이 3자 공동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3월 4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